카프라 TV 이 이름이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이 헷갈려서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름이 그동안 한달동안 여러가지 이름들을 사람들이 불렀는데 SBA Disaster Loan, 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만불 신청하는 거 그거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포멀한 이름이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EIDL Loan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청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등록하신 이메일로 오늘 아침에 아니면 어저께 저녁에 이런 이메일을 받으셨을 텐데요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좋은 얘기고 어떤 분들한테는 좀 실망적인 이메일인데 탕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어떻게 SBA에서 정하는지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이메일은 여러분이 EIDL Loan을 받을 수 있다는 이메일은 아닙니다 받을 수 있다는 이메일은 아니고 못 받을 수 있다는 이메일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만불 탕감 받는 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해 드리는 이메일이 왔는데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그 만불에 대한 Loan을 좀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Loan을 만불만 준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만불을 공짜로 준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자산이나 크레딧 스코어나 여러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를 앞으로 제출을 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인터넷으로 신청한 것은 일단 첫 절차고 걔네들이 요구하는 그거를 보내시면 사장님 사장님은 5만불까지 아니면 2만 5천불, 1만불, 2만불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Loan 총 금액에서 예를 들어서 그 Loan 금액이 5만불이면 1만불까지는 Advanced를 준다고 해요 Loan 대출이 Approval이 되면 이틀에서 3일 안으로 여러분이 Provide 한 은행 아카운트 정보로 그 통장에 1만불을 먼저 넣어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만불을 4가지 용도로 쓰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종업원 Payroll, Payroll에 대한 걸 쓰실 수가 있고 렌트비, 가게 렌트비 세 번째는 Mortgage Interest 비즈니스 주인들 중에서 건물을 갖고 계시거나 거기 Mortgage에 대한 Interest를 내실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유틸리티입니다 전기세, 물세, 전화기세 이런 유틸리티에 대해서 이거를 그런 용도로 쓰시면 1만불까지는 탕감을 해준다고 그러셨는데 나머지 5만불을 놓은 중에서 1만불을 탕감을 받으면 나머지 4만불은 여러분이 30년 동안 3.75 비즈니스 이자 그 다음에 비영리단체는 2.75 이자로 30년 동안 갚아내셔야 됩니다 한 달에 얼마씩 이런 거는 SBA하고 응원하시고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4만불짜리 론은 그래도 갚으셔야 돼요 1만불만 나오면 론이 1만불까지는 다 탕감이 되는 거겠죠 얘네들이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직원당, 지금 우리 Payroll에서 직원당 1,000불씩을 준다는 겁니다 1만불까지 캡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10명이 있으면 물론 10 곱하기 1,000불이면 1만불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1만불을 내 용도에 쓰시면 다 탕감을 받으실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작은 가게고 조그만 가게 자영업자가 직원 한 분 두시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2,000불 2명이면 2,000불 나오는 거고 물론 그거를 또 같은 용도에 쓰시면 2,000불을 다 탕감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1,000불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거고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1,000불만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상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제출하시면 그것에 따라서 그게 더 나을 수가 있는데 밑으로 가보시면 여기 철트가 지금 있습니다 이메일 밑으로 보시면 여기 왼쪽 칸에는 Paycheck Protection Program에 대한 정보가 이제 뭐 무슨 용도로 쓰시는 건지 몇 년 동안 몇 프로 이자를 내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Forgivable 이거는 뭐 탕감이 되는 론인지 아닌지 말씀드리고 그 밑에 Maturity 얼마 동안 갚을 시간을 주느냐 서 있고 그 다음에 언제 First Payment를 내셔야 되는지 써 있는데 그거를 제가 EIDL 론이 이제 오른쪽 칸 요거를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Purpose To meet financial obligations and operating expenses that could have been met had the disaster not occurred amount of any EIDL advance is forgiven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고 이제 행정명령이 안 떨어져 있었으면 어차피 이 비즈니스가 이거를 다 낼 수 있는 거였는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거를 못 내게 됐다 아니면 내기 힘들었다 그런 금액을 이제 Replacement을 해주는 이 론입니다 Purpose는 그 밑에 Term 아까 말씀드렸죠 200만불까지 3.75 이자 For business 비영리단체 2.75% 이자 그 밑에 Forgivable 요게 이제 아까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No EIDL loan 이라고 쓰였죠 5만불 중에서 1만불을 이제 advance를 받으셨어요 1만불까지는 Yes EIDL advance는 Forgivable 하다는 거 탕감을 받으실 수 있다는 말이고 No EIDL loan 은 나머지 4만불은 Loan 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갚아내가셔야 되고 탕감이 안 된다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Loan 금액을 갖다 2개로 나눴어요 EIDL loan 그거는 5만불 중에서 4만불이 EIDL loan이고 EIDL advance는 이제 나머지 1만불을 얘기하는 거를 EIDL advance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밑에 maturity 30년 동안 이제 갚아 나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First payment deferred one year 이거는 Loan을 받고 나신 다음에 1년 후부터 Payment를 시작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To locate a paycheck protection program lender Please visit 뭐 해가지고 이제 PPP loan을 받으시려면 이걸 클릭하셔가지고 어느 은행에서 이걸 지금 Loan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제 사이트가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정보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PPP loan 여러분 이제 은행에 거래하시는 은행 가셔서 신청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PPP loan을 받다가 이제 안 받는 은행들이 많아서 여러분이 좀 실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통령이 사인한 CARES Act를 보시면 이 budget이 349 billion 입니다 349 billion 인데 이 금액이 지금 뭐 일주일도 안 돼서 애플리케이션을 받았다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더 이상 안 받는다고 그러고 또 우리 거래하는 은행이 아니신 손 우리 거래처 은행이 아니신 손님들은 또 Loan도 뭐 어플라이도 못 하신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Congress에서 쓸데없이 저희가 희망 드리고 싶진 않지만 Congress에서 지금 Stimulus Package 하나 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Loan Package가 분명히 그 연방정보에서 하나 더 나올 거예요 그 절차는 뭐 누가 해당되고 누가 해당 안 되는지는 아직까지는 그런 정보가 안 나왔기도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방정보에서 CARES Act에서 그 팬데믹 컴펜세이션 전에 해당되지 않았던 자영업자나 이제 비즈니스 사시는 분들도 EDD Unemployment Benefits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정보에서 주는 뭐 맥스멈 450불 이상으로 연방정보에서 또 일주일에 600불씩도 추가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요번달 아예 일요일날 요번주 일요일날서부터 어저께부터 이제 페이멘이 시작이 된대 그 천이백불 짜리 스테미러스 패키지 아 뭐 원타임 페이멘이지만 천이백불씩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코로나가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갈진 모르겠지만 아 일단은 고런 혜택을 받으셔서 물론 해당이 되셔야 되겠지만 혜택을 받으셔서 몇 달만 좀 어 좀 이겨내게 나가시면 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연방정보에서 그 스테미러스 패키지 네번째 인가 그럴 거에요 네번째 스테미러스 패키지가 나오면 이제 그때 또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또 로우니 또 프로젝트 아 스테미러스 패키지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때 또 이제 신청을 하셔가지고 해도 되고 그리고 뭐 시리나 카운티에서 여러가지 지금 로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좀 많이 모르시는 아 로운 프로그램이 계속 지금 almost every week에 몇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나오면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시고 어 그 저런 그런 정보도 저희 그 캡플라티비에서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어 최대한 빨리 이런거를 이제 나오자마자 얼른 이제 서류를 빨리 준비를 해서 제출하시면은 일단은 몇달 동안은 어 비즈니스나 뭐 생활 뭐 렌트비 뭐 이런거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영상은 그 거기 여기서 마치구요 아 오늘도 카브라티비 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